다음 내용은 곽현아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논란이 3년째 공방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소속사가 없었던 데다가 두 번째로 제가 영화를 찍어본 적이 전무했습니다. 계약서를 찍고 영화를 찍는 현장이 저에겐 또 처음이었고요. 방송인에서 연기자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이제 첫 작품의 감독님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 강하게 정말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그런 문서로 남겨주세요 얘기했을 때 혹시나 소위 말하는 버릇없어 보인다 아니면 까탈스러운 배우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사실 이것이 좀 가장 컸습니다. 하정표는 저 사건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상반신 노출하는 걸 일방적으로 공개한 거에 대해서 곽현아 씨가 이의를 제기했었단 말이에요. 곽현아 씨가 이제 영화를 찍을 때 나는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상대편이 알았다 그러면 대본에는 있지만 실제 촬영은 안 하겠다.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은 또 시키면서 촬영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편집 단계에서 당신의 동의를 구하겠다. 이 노출 장면을 공개할지 말지를. 그런데 곽현아 씨가 나중에 IPTV에서 내가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노출 장면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이후에 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상대편 영화 감독이나 제작사나 상대편 측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인하면서 곽현아 씨가 뻔히 대본 콘트에 다 확인하고 계약까지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라고 정반대로 주장을 했죠. 저쪽에서 명예훼손으로 곽현아 씨를 소송을 걸고 그러면서 양쪽에서 싸우다가 결국 감독 쪽이 무죄다. 잘못 없다. 곽현아 씨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결론이 나면서 그쪽 감독이 나중에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의 눈물을 흘리듯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곽현아 씨가 나한테 엄청난 명예훼손을 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감독도 기자회견을 해서 감독이 그렇게 하니까 여론이 완전히 곽현아 씨한테 안 좋게 돌아가면서 곽현아 씨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딱 봐도 에러 영화구만. 왜 거기 출연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일제히 곽현아 씨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곽현아 씨가 그동안 말로만 계속해서 녹취록이 있다, 녹취록이 있다 말로만 하고 공개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더 의심을 샀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드디어 녹취록까지 공개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바로 좀 녹취록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 도움도 큰 반신 못 주신다고 해서 영업 대포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선단을 잘못했고 제 불찾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정하신 거죠? 제 도움이 없이 하신 거. 인정하시니까? 네, 인정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감독님 때를 얼마나 믿고 제가 감퇴를 안 된다고 제가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불취록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까지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결국 법원은 무죄를 판정했다. 그럼 최 변수님, 법원도 이유가 있겠죠? 네, 무죄로, 먼저 어떠한 혐의로 법정에 섰느냐 하면 영화감독이 이수성 씨가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성포법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법원은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를 봤을 때 계약서에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출에 대해서 어떤 계약서에 내용이 되어 있냐 하면 합의한 정도로만 노출을 한다. 그리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원에서의 해석은 두 양 당사자의 지금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연아 씨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감독님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가 다를 때에는 계약서의 문서와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그 계약서의 문서 자체에 노출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없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러면 감독님이 분명히 지금 녹취록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배포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배포는 잘못이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동의 없이 배포한 것 자체는 성폭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에서는 왜 그것도 같이 쟁점이 되지 않았냐면 배포도 마찬가지로 합의에 대한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출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노출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과 배포는 그 합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법원에서는 이 문서로 돼 있는 계약서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봤다는 얘기죠. 녹취록보다는. 그런데 앞서 저희가 곽현아 씨 얘기를 들어봤지만 왜 그러면 이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곽현아 씨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 꼼꼼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가 처음을 신인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를 한번 되돌려보면 곽현아 씨 입장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곽현아 씨는 사실은 개그맨, 개그우먼 출신이거든요. 개그우먼 출신에다가 사실 자신이니까 개그우먼들이 대개는 좀 뭐랄까요. 미모로 미모가 있고 예쁘고 그럼 개그우먼으로서 지금은 좀 다르지만 성공이 좀 힘들어요. 개그우먼 사이에서. 그런데 그 와중에 어찌 됐든 자신이 엘리트,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엘리트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조명이 되면서 스스로 개그계를 나와서 자기가 독립을 선언해요. 어떻게든 배우라든지 기타 더 많은 어떤 세계를 경험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막상 영화에 대해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나 언제나 사람들을 웃기는 어떤 이미지의 하나의 연예인인데 이런 기회를 못 잡으면 나한테 언제 또 영화 여주인공이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올까 하는 그 생각이 앞섰을 테고 그러면 처음부터 영화 배우로 출발하지도 않았으니까 그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있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꼼꼼하게 그때 무엇을 못한 건 그건 어쨌든 감독을 믿고 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영화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내가 이걸 기하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때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김기덕 감독할 때 그 얘기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계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쓰는 관행이 없었나 봐요. 대략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형 기획사라든가 스타급 연예인들은 요즘에는 당연히 일반 비즈니스 하듯이 다 계약서를 꼼꼼히 쓰지만 신인급 연기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구절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따지면 벌써 이렇게 건방적?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곽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소속사도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그냥 도장 찍는 거지. 그거를 읽어볼 시간도 없을 때가 많고 그냥 딱 주면 찍고 그러니까 관행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일단 대충 계약을 한 다음에 실제 일을 진행 단계로 들어가면 역시 아무도 계약서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업계 관행의 의구에서 진행이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정색을 하고 계약서에 의구해서 모든 걸 판정을 한다고 하면 배우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곽현아 씨가 주장을 하는 것이 설사 내가 이번에 나의 어떤 억울함을 법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내가 공론화를 시켜서 그 의도로 내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 두 감독과 곽현아 씨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으로 추정을 해보자면 곽현아 씨가 이 영화에 400만 원 받고 출연을 했다고 하거든요. 400만 원. 400만 원. 그런데 보통 배우가 두 갈래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큰 돈 받고 노출하느냐. 또 하나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래 배우의 커리어를 위해서 좀 메이저급의 그런 데다 작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느냐. 두 갈래가 있는 겁니다. 한쪽 노출의 길을 선택하면 메이저급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지고 이게 길이 쫙 갈리는데 곽현아 씨가 정말로 노출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거액을 받고 이쪽 길로 가지. 400만 원 받고 출연할 가능성은 매우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에 곽현아 씨가 속은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정황상으로 볼 때는 곽현아 씨한테 동정이 좀 가는데 법원에서는 서류 갖고 보니까 좀 정반대. 그런데 법원에서 그 관행이라고 영화계 관행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주나요, 원래? 영화계 관행이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관행이라기보다는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그거는 배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노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노출할 때에는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곽현아 씨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본인은 원래 개그우먼에서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갖고 싶어서 이러한 감독과의 이러한 촬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돈을 조금 받고 만약에 노출 계약에 대한 것이 특별히 없다면 이것은 여배우가 뭔가 을로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반드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가 지금 둘이서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반대됐을 때에는 가장 먼저는 계약서를 본다라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어쨌거나 곽현아 씨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곽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굉장한 지금 일단 지장이 생겼고 왜냐하면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이 영화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인식이 되기로는 이게 좀 애로 영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일단 그런 영화에 발을 들이면 나중에 메이저급 커리어로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곽현아 씨는 거기에서부터 일단 굉장한 피해를 당한 데다가 이 소송의 와중에서 일반 네티인들이 다 곽현아 씨를 공격을 하면서 왜 당신 촬영을 할 땐 언제고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강압은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스스로 노출 촬영을 하고 나서 왜 나중에 날리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곽현아 씨를 공격하니까 이미지 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지금 곽현아 씨는 만약 이걸 손해로 치면 액수를 얼마를 산정해야 할지 모를 정도의 상황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왜 물리적인 강압도 없이 노출 장면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냐. 이것도 우리나라 영화계의 아주 오래된 관행인데 현장에서 여배우를 굉장히 막 윽박질러서 촬영을 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이번에 곽현아 씨가 주장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 아니 지금 당신 노출 안 하겠다고 하면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촬영 준비를 다 마쳤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공치란 말이냐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스태프들이 지금 여기까지 다 모였는데 이 논리가 아주 고전적인 논리거든요. 영화계에 옛날부터 여배우 앞에 세워놓고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모였는데 지금 일을 못하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막 야단치면 결국 여배우가 옷을 벗게 되는. 고전적인 논리인데 이번에 또 나왔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물리적인 강압이 없이 스스로 합의해서 벗은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곽현아 씨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좀 민사도 걸려 있다고 해서 좀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